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 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아카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섯 번째 재앙부터 일곱 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향한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으십니다. 그 재앙의 범위와 세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어제 읽은 8장에 나오는 이 파리대 재앙부터는 단순히 이집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땅이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사용해서 심판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창조된 것들을 죽이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집트에는 암소의 모습을 한 하토르신, 황소의 모습을 한 아피스신 이 아피스신은 후에 신의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에 낸 신이라고 소개한 그 금송아지가 바로 아피스였습니다. 등등의 가축과 관련된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들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축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종기가 생겼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재를 두 움큼을 손에 쥐고 있다가 이집트 왕이 보는 앞에서 공중에 던지니까 그게 사람과 짐승의 몸에 붙어서 종기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을 볼 때 재밌는 것은 그 전까지 계속해서 등장하였던 요술사들이 요술사들의 몸에도 종기가 등장해서 종기가 나타나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더 이상 요술사들의 어떤 속임수도 통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은 자신의 몸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집트 왕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시는 악인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그 고집이 자기 자존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더 큰 심판을 유발할 뿐이지요. 일곱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건국 이래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박이 내렸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 특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앙을 예고하시기 전에 이집트 왕을 살려두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을 살려두신 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열 가지 재앙을 볼 때마다 조금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잘 속으실까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집트 왕이 모세에게 거짓말하잖아요. 재앙이 내릴 때는 살려달라고 보내주겠다고 얘기하면서도 재앙이 그치니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후회도 반복되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0절에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우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박의 재앙을 그쳐달라는 그 이집트 왕의 읍소 뒤에 모세가 말하는 장면이에요. 지금은 당신이 우리를 보내준다라고 하여도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연출하시는 것일까요? 이집트 왕의 말 바꾼으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는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라 종합 재앙 세트를 이집트에 허락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온 천하 열방에 알리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시키실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치기 전에 먼저 예고를 하십니다. 이제 곧 우박이 내리니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는 것이죠. 들에 있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집트 왕의 신하 중 몇은 종과 짐승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만한 일입니다. 신하를 향한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신하들이 생각할 때 왕보다 더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행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은 실제로 우박을 피해서 살아남았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건국 이래 처음 겪는 우박 재앙에 이집트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항복을 선언합니다. 물론 이 선언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른 것처럼 가볍게 되었지만 보내주겠다라고 해요. 그제서야 우박이 그치지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주목하게 되는 구절과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8장에 나오는 파리대 재앙부터 나오는 모습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구별, 하나님의 구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리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그 땅에는 파리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길로 재앙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여우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 또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또한 구별해 주셔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집트 왕의 대결이 처음 시작하였던 한 5장 말씀만 기억해도 노역이 가중되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였기에 보상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삶, 우리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10편 91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그 평안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91편 1절에서 3절에는 저는 2010년 3월 16일에 육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처음에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일단 훈련을 받으면 핸드폰이랑 소지품들 다 집으로 보내기 때문에 바깥의 소식을 그 기간 동안에는 전혀 못 듣고 삽니다. 아마 기억에 4월 초쯤 되었던 것 같은데요. 신병교육대 중대장님이 저희 모든 부대원들을 교회로 다 부르시더니 훈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밖에서는 지금 북한의 도발로 여겨지는 폭침 사건이 일어났다.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확실치 않고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서해상에서 천안함이라는 배가 가라앉았고 거기에 있던 우리 군인 몇십 명이 죽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만약 이게 북한 소행이 확실해지고 이 전쟁이 전면전으로 커지면 여러분은 지금 사격 훈련을 받았으니까 바로 전쟁의 투입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옆에 졸던 친구도 있었는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실제로 밤에 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분위기가 참 침울해지더라고요. 어디 연락할 수도 없고 두려운 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왜 이때 내가 군대를 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런 생각이 우리 그 부대 안에 만연했습니다. 그때 제게 정말 힘이 되었던 말씀이 이 10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편지지에 이 91편의 말씀을 손으로 적어서 저에게 주셨었는데 늘 그것을 가슴팍에 꽂아두고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제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혹 그런 일이 생겨도 하나님 주의 자녀를 지켜주세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모르긴 몰라도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사회에 큰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시지만 저와 함께 그때 군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다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국군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의 그 편안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아래에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암탉이 알을 품고 있을 때 그 알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해체시키는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려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지키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셨어요. 재앙을 피해가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8장 22절에 그날의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샌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야마 이 땅에서 내가 여우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파리때의 재앙부터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드러나는데요. 고샌땅을 구별하실 때 그곳에는 파리때가 없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이로 말미야마 이 땅에서 여우와를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의 왕과 이집트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지만 지금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신 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구별하심은 돌보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게끔 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구별하심, 특별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주목할 수 있게 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안전이요. 평안인 것이지요. 어디 여행들 다녀오시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행 끝나고 집에 가면 더 좋잖아요. 집이 제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디가 안전을 줍니까? 평안합니까? 수많은 곳들 중에 제일은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 그 삶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고생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축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별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구별하여 지키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구별하여 지키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게 탈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생 땅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각종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구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마귀의 유혹 가운데 세상에 많은 공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돌보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받은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에게는 크게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것임을 잊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돌보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품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돌보심을 받으면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